안녕하세요. 오늘은 231페이지의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페이지는 231.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 경제론을 지나서 시장론, 정책론을 거쳐서 그리고 투자론을 맞이할 때쯤에 또 다시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걱정이 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반복해서 들으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투자론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시게 되면 세부시험범위 내용은 교과서에 있다시피 부동산 투자이론하고 부동산 투자운석기법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이론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투자의 개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투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라는 것은 미래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소비를 위해서 현재 일정 수준 소비에 대한 희생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거를 교환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다시피 현재하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역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뭐를 줄까요? 그렇죠.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를. 그렇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자율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에게 돈을 예치를 한 수신을 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리스크에 대한 대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수입이라는 게 확실하진 않아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현금을 투자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안한 의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자는 미래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또 위험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텐데 그 수익률의 측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또 기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 다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장점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색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들이시기만 해도 되겠죠. 먼저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을 운영할 때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게 되면요.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1억에 대한 뭐를 주어지냐면 이자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금에 대한 크기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운영상에서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고요. 나중에 양도 차익이 있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요. 지렛대효과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자의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 이자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 훨씬 더 커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있죠. 그 대출에 대한 거를 내가 갚기 위해서 적금을 불입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에 따르는 절세효과.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가장 중시하는 게 2번의 지렛대효과 3번의 절세효과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구매력 보호라는 건요. 인플레이션 해체라고 그래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자산액이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실물 자산은 그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환물 심리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환물이라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화폐 금융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가는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나오는 건요.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낮은 환금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뒤에서 유동성 위험이라고 다시 배우시게 돼요. 현금할 때 발생하는 재산상의 가치 손실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험 부담, 금융 위험 부담. 이거 뒤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는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하고의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꽃병에 물도 갈아주고 이래야지 이자 수익을 얻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부동산에 내가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대물건 관리와 임차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비용의 부담이 있죠. 중개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가 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어떤 리스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의 고려사항이라고 해서요. 일반적 요인이라고 여러 가지가 명시가 돼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요인. 이것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남는 건 또 땅밖에 없더라. 그리고 70년대 개발 붐이 불어있었을 때 그러면 땅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토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또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용관리의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만약에 상가 분양받으면 내가 직접 차려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개별성과 국지성 있죠.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S전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 거래하든 주가는 다 똑같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유용성이 영속성이라는 건요. 부동산은 줄어들지 않는 재화잖아요.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투자 결정 시 고려상이라고 돼 있을 때요. 물론 이제 회복 단계로 접어들기 저점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는 그런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안전성이라고요. 산출의 확실성 그 다음에 투자의 환금성이라고 해서 2, 3, 4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는 누구나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치의 증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래의 감안 세제상의 이익 그 다음에 경영관리의 부담 여부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분양을 받아서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임대 주려고 그러면 그게 용이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가 분양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1, 2층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용에 제한도 걸리고 임대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순수익의 재투자, 지렛대 작용 이런 게 있는데요. 활용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를 어떻게 한번 구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애매하죠. 우리가 왜 내도람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이라고. 거의 뭐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있고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운영하는 거는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236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밀접한 상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예상한 결과고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투자자가 투자하기에서는 예상 기대 수익률이 있죠. 예. 요거를 기대해서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그게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투자해서 투자자가 예상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이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훨씬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실현된 결과와 예상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네 번째 줄에 거기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위험에 대한 거는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과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이 분산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령 얘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실상은 편차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평균에 대한 거를 가지고는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차를 따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나눠서 우리가 또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여기 투자에 대한 A라는 투자안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투자안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좌우대칭이 이렇게 같으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50%,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게요. 두 가지. 13% 또는 17%.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B는 5% 내지는 25%. 그러면 이 두 개 각각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에 평균을 구하는 것이 평균 기대승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A를 놓고 따져보면 A는 13%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역시 50%예요. 그러면 13%의 절반이면 6.5% 나오고요. 17%의 절반이면 8.5% 나오죠.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은 몇 프로 나오냐면 15% 나오죠. 그러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1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0%. 그 다음에 2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역시 50%. 50%. 그러면 5%의 절반이면 2.5% 나오고요. 25%의 절반이면 12.5% 나오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얘도 15%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나 B나 평균적인 이 기대수익률에 대한 값은 15%로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 크기를 나타내는데 A는 편차가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좀 안 좋으면 13% 잘되면 17%. 그러니까 편차가 2%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편차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B를 보게 되면 얘는 15%에서 안 되면 5% 잘되면 25%예요. 그러면 얘는 편차가 10%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때 뭐가? 편차가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이 작은 애. 그렇죠? 대단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부분이 큰 것보다는 내가 기대했던 수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산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용어가 나올 때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애를 선택한다. 표준 편차가 작은 애를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편차를 유발하게 되는 위험의 유형이라는 것이 있죠. 이 유형도 가끔 여러분들 시험 지문상에서 활용을 해요. 유형에 대한 것도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사업 위험이에요. 물론 이 사업 위험은요. 시장 위험으로 또는 운영 위험 또는 위치적인 위험 이렇게 또 종류를 세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위험에 대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19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2020년서부터 투자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해야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2020년 1월달쯤에 투자를 확 늘렸는데 2월달부터 이게 시작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따라서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소개는 안 돼 있지만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 영역계에 종사하시면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일반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겪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사업 안 하면 안 겪여도 되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나타난 위험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안에서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비나 예를 들어서 수익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위험이라고 있어요. 이 금융 위험이라는 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있죠. 이렇게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돈으로만 투자하면 이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저당이라는 건요.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면 원리금 상환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대출을 좀 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임대료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위험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 다르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융자를 끼고 투자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차입을 통해서 내가 부담하는 이자보다 그렇죠. 내가 양도 차익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융자를 받아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거를 융자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금융위험에 가서 보시게 되면 먼저 두 번째 줄에 색이 틀리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 우량의 가능성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금융위험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이 있죠. 내 돈으로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 위험은 겪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이 타인 자본이라는 것도 있죠.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융자라든가 그죠. 아니면 전세 있죠.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는 그 뭐를 이용했을 때요. 타인 자본이 있죠. 또는 부채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근데 이 타인 자본이라는 게 지금은 융자라든가 아니면 전세금이 있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지렛대로 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해서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이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가 대부분 전세 등을 활용하는 케이스고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요. 우리가 이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제 종합 수익률이라고 해서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얘보다 커지게 되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요. 융자를 안 받는 게 훨씬 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박스 안에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게 237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구하는 관점에서는요. 뒤에 넘어가시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공식하고 매칭을 해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종합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총 투자익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지분 투자익분의요. 여기는 이제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주냐면 이자를 빼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면요. 그게 내 지분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분 수익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량에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요. 거기 이제 예제가 보게 되면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3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전체가. 3억인데 거기 쭉 따라 보면요. 1년간의 순영업이익이 2천이래요. 그러니까 3억 투자하면 2천간의 운영 수익이 나온대요. 근데 가치의 변화는 없다 그래요.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제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5%라고 주어지면 3억에 5%니까 1,500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내 수익에 대한 내 투자한 부분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더라도 집의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여러분이 가져가지 은행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주어져있을 때 이 조건화에서 종합수익률하고 여기 있는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둘이 똑같아요. 그죠? 왜 똑같냐면 융자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총투자액이 3억인데 그 안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2억이고요. 자기자본이 1억이래요.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은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2천이죠. 근데 2천에서 우리는 이자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빌린 돈이 2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2억인데 이자가 몇 프로냐면 6% 그럼 2억에 6%면 얼마겠어요? 1,200이겠죠. 그러면 2천에서 1,200 빼면 800이죠. 그럼 1억에 800이면 자기자본수익률은 8%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요령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을 갖고 풀이할 때 이거 이제 해요. 하는데 요건이 항상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융자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형식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에서 유형을 가지고 한번 접해보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달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렛도 효과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요. 238페이지 문제 밑에 가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규제라든가 과세라든가 이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거기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위험관계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화폐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가치 하락을 따는 손실이 커지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금융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출자는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거를 선호한다는 거. 이걸 두 번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언급해 드리겠지만 투자자는요. 인플레 위험이 커졌으니까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높여서 대체한다. 왜냐하면 위험이 커지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가면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황금성이죠. 유동성 위험이. 부동산을 현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달 말일까지 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20일 정도라고 그러면 열흘 사이에 이거 팔아서 현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원하는 3억을 만들지 못하면 부도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3억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기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가치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가게 되면 이자율 또는 금리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내가 포기하는 기회병이라는 것이 커질 수 있죠. 내가 원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금융자산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자 수익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단 시험상에서 답에서 유도가 된 건 금융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문상에서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형에 대한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산출하는 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앞으로 지문이나 이런 상황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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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